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코 글리터 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코 글리터 젤은 이렇게 101번부터 118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다 열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한 사용방법과 아트의 데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10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쓰던 건데요. 요렇게 하얀 펄로 되어 있어서 입자가 동글동글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빅크. 그래서 골드 그라데이션을 하시거나 은색 그라데이션을 하실 때 같이 사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아트 중간중간에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밝은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이 가능하신 10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2번. 102번은 101번과 비슷한데 요렇게 핑크에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게 101번이었잖아요. 102번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제형 자체에 약간 색소가 핑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핑크가 약간 도는 10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3번. 103번은 노란색 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펄이 요렇게 뜨면 이렇게 노란 글리터와 흰색 글리터 같이 섞여있는 요런 글리터 색깔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노란색 그라데이션 한다거나 아니면은 꽃을 그린다거나 할 때 요렇게 사용해주시면 이쁜 103번입니다. 104번은 요렇게 하늘빛깔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청록빛, 좀 에메랄드빛? 에메랄드빛과 흰색이 섞여있는 요런 색깔 보이세요? 요런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다 느낌을 내거나 아니면 프렌치를 하시겠나 할 때 여름에 사용하시기 좀 좋은 색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5번. 105번은 요렇게 핑크와 연두. 약간 어두운 핑크인데요. 핑크와 연두, 은색, 그리고 실버 요런 느낌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핑크 바닥에다가 사용하셔도 되고 연두 바닥에 사용하셔도 되고 은색 바닥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풀립 같은 그런 아트를 했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시면은 훨씬 행동감 있게 나타내줄 수 있는 105번입니다. 106번 같은 경우는 104번에 비해서 조금 더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죠? 106번 같은 경우에는 연보랏빛과 하늘색 요런 글리터들이 섞여있어요. 10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7번 107번은 조금 더 진한 핑크 아까 전에 저희가 본 핑크 얘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조금 더 완전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의 제형이 107번입니다. 107번도 한번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07번 107번은 보라 느낌과 파란색 느낌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108번 그 다음 109번 너무 예뻐요.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잘 모르겠는데 청녹빛과 이런 자주빛의 핑크 진핑크가 이렇게 하나 함께 혼합되어 있는 아인데 너무 시원해 보여서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션 색깔입니다. 109번입니다. 110번 110번이랑 109번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틀려요. 얘는 조금 더 바다스러운 느낌이 들고 얘는 조금 더 깊은 바다색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빛깔이 보랏빛이 더 강해요 얘가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하고 파랑색 계열의 글리터고 얘는 청녹에 가까우면서 핫핑크가 같이 섞여있는 글리터예요. 그래서 얘는 109번 얘는 110번 11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빛과 자주빛과 보랏빛이 다 섞여있는 이런 옥류한 아이 얘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같이 섞여있으니까 110번 112번은 우리 크리스마스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짜잔! 크리스마스 색 정말 완전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 글리터는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섞여있는 이런 글리터입니다. 112번 2번 그 다음 이 뒤에 라인 아이들은 요거 다음부터는 투명한 느낌인데 자 요거는 검정과 은색 이 섞여있는 아이예요. 검정, 은색 그냥 모던해요. 어디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애들이 이런 투명한 빛깔에 별 글리터도 들어가 있고 동그란 글리터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귀여운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14번 115번은 주황빛 그 다음 116번은 요렇게 약간 노랑 형광노랑 같아요. 그냥 형광색 바르고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다음 117번 음 찝 음 요거는 에메랄드 색깔 117번 그 다음 118번 이렇게 약간 연보랏빛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세트로 구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하시면은 요 투명한 애들이 없고요. 요 나머지 애들이 10g짜리로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애들은 5g이거든요. 그래서 10g짜리 애들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요렇게 되어있어요. 너무 이쁘죠? 자 여기까지 코코글리터 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코코글리터 젤을 사용하실 때는 제가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스펀지 덜어서 얘를 요렇게 덜으셔가지고 팁에다가 요렇게 발라주시면 바르기가 훨씬 더 수월하세요. 그러면 요철이 없어요. 근데 얘를 그냥 떠서 그대로 이렇게 바르셨다. 내가 만약에 요렇게 그냥 요렇게 바르셨다. 그러면 요렇게 요철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스펀지로 스펀지로 이용해서 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얘의 요철이 없어지세요. 이렇게 편편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체를 발라서 스펀지로 눌러서 콕콕 찍어서 편편하게 만들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 요렇게 스펀지에 덜어서 얘를 브러쉬로 떠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콕콕콕 찍어서 부분적으로 사용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트에도 사용 가능하시고 전체 바르는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다이아미 아트센터였고요. 우산 다이아미 아트센터 주문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하と思 있어요. 유부부 actually jó 하여 아트센터 수고하셨습니다. удь